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베가스 프로그램을 한번 또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기초적인 사용법들을 좀 익혀놓으면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오디오 편집할 때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베가스 프로그램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용법들도 좀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디오 편집을 먼저 영상 편집에 앞서서 오디오 편집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고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우리 큐베이스에서 배웠듯이 플러그인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그인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에디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부가적으로 영상 편집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베가스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베가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모양이고 지금 이렇게 구역이 좀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이런 구역,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구역,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구역이 있죠. 크게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구역들을 적당하게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영역을 조금 밑에 이 영역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또 짧게 하고 싶으면 내려주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이 모든 영역들도 다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창들의 크기가 이 정도가 적당히 좋아서 이렇게 지금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조절해서 쓰시게 될 거예요. 왼쪽 위에 있는 이 화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밑에 이렇게 탭이 있죠. 여기 여러 개 탭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화면은 같은데 이렇게 각자 다른 메뉴들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탭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탭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좀 뒤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이 그 익스플로러 탐색기 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본인 컴퓨터에 있는 폴더 구조들을 쭉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미디어 파일들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들어보기가 가능해요. 들어보기 혹은 이게 이제 영상 파일일 것 같으면은 영상도 여기에 프리뷰 창에 재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일을 찾을 때 쓰는 창이 바로 익스플로러 탐색기 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를 파일을 찾은 다음에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타임라인 창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서 여기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자 이게 오디오 파일이니까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확대해 볼까요? 파형이 이렇게 그려져서 클립이 하나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큐베이스 봤을 때처럼 스테레오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프로젝트 미디어라는 탭이 있죠. 프로젝트 미디어라는 탭을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불러 올려진 파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는 트랙 10.mp3 트랙 10이라는 mp3 파일 한 개만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 번이라도 불러 올려진 그런 파일들을 전부 리스트화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탭입니다. 프로젝트 미디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프리뷰 창은 프리뷰 창은 영상 같은 걸 갖다가 프리뷰 할 때나 아니면 밑에서 편집을 하고 있을 때 미리 보기 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터가 있죠. 오디오 미터가 있어서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뜨기 때문에 이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 볼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디테일한 그런 편집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전체적인 사용법을 훑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불러올려진 파일들에서 이런 클립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왼쪽에서 마우스 왼쪽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변하죠. 커서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잡아 끌면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방식도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는 원본 비파괴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와도 원본이 그대로 여기 살아있다는 거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려줄 건지만 결정하는 거지 이 파일이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자 이번에 S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큐베이스에서는 우리가 가위 모양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중간을 자를 수 있었지만 단축키로 S버튼 스플릿 버튼 스플라이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S 단축키 S예요. S를 누르면 이렇게 중간이 잘라집니다. 이렇게 잘라진 클립은 두 개의 독립된 클립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완벽히 그냥 한 파일처럼 재생도 되지만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자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큐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편집을 오디오 편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클립에서 큐베이스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도 오른쪽 위에 이렇게 삼각형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렇게 페이드 인 타입이 만들어집니다. 페이드 인 이렇게 안으로 끌어넣으면 이렇게 페이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넣으면 페이드 아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페이드 인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급격하게 볼륨이 올라가서 서서히 안착하는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모양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페이드 인이 존재하겠죠. 페이드 인은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이렇게 커지는 것도 있고 서서히 커져서 볼륨이 확 올라간 다음에 안착하는 그런 볼륨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정할 때는 이 페이드 인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페이드 타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드 타입을 모양을 보시고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 형태로 리니어하게 리니어한 타입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볼륨이 이런 방식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동일한 분량만큼씩 볼륨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천천히 볼륨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 볼륨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 인 도 마찬가지고 페이드 아웃 도 마찬가지고 처음 시작이 너무 급격하게 시작되는 거는 그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모양으로 해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페이드 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아주 작게 사그러드는 이렇게 됐을 때 오디오의 변화 폭이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도 이런 표시가 있죠. 여기를 마우스 갖다 대면 요렇게 볼륨을 줄일 수가 있어요. 게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클립 게인이라고 나오죠. 게인 요 게인은 큐베이스와는 달리 증폭을 시키지는 못해요. 제로 데시벨에서 더 이상 증폭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적당한 볼륨으로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런 이제 간단한 편집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클립을 겹치면 자 요렇게 겹치게 되면 자동으로 크로스 페이드 그러니까 하나의 클립은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의 클립은 소리가 커져서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모양이죠. 자 보시면 요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자동으로 크로스 페이드가 만들어지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옵션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오토매틱 크로스 페이드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처음 실행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돼 있는데 체크를 빼면 요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과 마찬가지로 크로스 페이드인 경우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크로스 페이드의 타입도 요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여러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리니어 타입으로 요렇게 직선 형태로 완전히 그냥 요렇게 크로스 페이드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한쪽이 소리가 커지고 한쪽이 소리가 작아지는 요런 타입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모양별로 되게 다양한 모양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모양이 오디오에서는 제일 좋아요.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오디오의 변화는 볼륨이 작을 때는 아주 미세하고 볼륨이 좀 클 때는 같이 이렇게 확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한테 들리기에는 좀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사운드 디자인의 연출적인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요런 볼륨의 변화치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급격하게 이렇게 소리가 커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편집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상도 잠깐 한번 볼게요. 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그런 영상 들인데요. 이런 영상들을 지금 이 파일들을 MOV 파일이라서 제가 풀러올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네 요 파일을 한번 가져올게요. 요런 식으로 요기 오른쪽에 이렇게 프리뷰가 나오고 있죠. 영상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도 S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페이드 인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드 아웃 요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다른 영상을 자 이렇게 클립을 가져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마음대로 길이도 요렇게 줄이면 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를 크로스페이드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로스페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영상이 요렇게 싹 어두워지고 다른 영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간단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편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가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뭐 그렇게 많은 횟수를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건 아닌데요. 이렇게 간단한 편집을 편집만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오디오에 또 세부적인 그런 편집 방법이라든지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볼륨을 조절하고 펜을 조절하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편집들이 있는데 그건 따로따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편집을 끝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편집을 끝낸 다음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출력을 할 건지를 정해줘요. 여기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바가 있거든요. 조금 작지만 이 바를 시작점과 이렇게 끝점에 갖다 놓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에 갖다 놔요. 그리고 파일 메뉴에 가서 렌더에즈 이 프로젝트 방식은 출력할 때 반드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참조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합쳐서 파일화 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렌더에즈 여기에 보면 어떤 파일로 렌더링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영상 파일 이잖아요. 방금 만든 게 그러니까 영상 파일에 가장 대중적으로 요즘 많이 쓰이는 건 mp4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mp4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영상 파일들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선택해주면 되고요. 저도 그냥 공통적인 파일인 mp4를 한번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mp4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출력하고자 하는 파일의 크기를 정해주면 돼요. 사이즈 가로 세로 사이즈가 보통 FHD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즈가 1080p 라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4K라는 사이즈가 2160p 그 다음에 그 절반되는 720p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죠. 근데 지금 편집한 프로젝트 나중에 영상 챕터를 얘기할 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겠지만 영상의 크기가 작가 작은데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의 영상으로 출력하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파일 크기만 커지는 거지 화질이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얘기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하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1080p 그냥 선택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요기 보면은 옵션에 갈로 해서 nvenc 라고 적혀있는 게 있죠. 그죠. nvenc 라는 게 있고 안 적혀있는 게 있어요. 두 개 옵션이 뭐가 다른가 하면 nvenc 는 nvd 라는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나온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그래픽카드 요기에 지원되는 그런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옵션을 선택을 해주면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영상을 출력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저는 지금 그래픽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요걸 선택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요걸 선택해 주시고 밑에 어디에다가 저장할 건지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폴더를 정해줍니다. 저는 일단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을 누르면 요렇게 지금 렌더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타임 남은 타임 해서 지금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런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파일은 이 파일은 사용 가능한 아카이브 파일이 된 거예요. mp4라는 일반 영상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핸드폰에 넣어서 직접 봐도 되고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활용 가능한 영상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더블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편집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방금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의 모습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파일들을 불러와서 그냥 간단하게 편집한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다는 말을 제가 지금 몇십 번을 했죠. 그죠? 그 정도로 간단해요. 옛날에는 프로그램들이 이만큼 이렇게 직관적이고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래픽 유저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갖고 있었고 어떤 메뉴들을 어떻게 만져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가 되게 불분명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면 거의 대부분의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주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퀄리티가 나쁘지도 않아요. 어지간한 그냥 오디오 퀄리티랑 비디오 퀄리티 작품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오디오 편집을 필두로 해서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은 저는 지금 이걸 구입을 해서 맥 매직스라는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팔고 있고요. 베가스가 지금 버전이 18 정도까지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를 해서 이것저것 한번 일단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베가스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